오늘 11월 19일은 부분 월식이 발생하는 날입니다. 과거 지진들을 살펴보면 월식을 전후로 하여서 큰 지진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달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제 11월 18일 목요일 저녁 11시 18분 5초에 남태평양 파퓨어 묘기니 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분 뒤인 11시 10분 5초에 칠레이키케에서 규모 4.7의 지진 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후 1시간 뒤에 11월 19일 새벽 0시 40분 15초에 다시 한번 남태평양 파퓨어 묘기니에서 규모 5.4의 강진 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후 2시간 뒤에 과테말라에서 규모 5.8과 4.5 4.7의 연속 3번의 강진 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과테말라 3번 연속 강진 발생 3분 후에 일본 오키나와 나고시 동쪽 200km 지점에서 규모 5.0의 강진 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남태평양 파퓨어 묘기니로 시작된 지진이 일본 오키나와까지 영향을 주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본 지진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8일에 일본 아우무리 연 에서 규모 2.9와 3.0의 두 차례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둘다 진원의 깊이 가 10km입니다. 두 지진의 장소도 가깝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아우무리 연 동조 가 바다에서 16번의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11월 18일에 발생한 두 번의 지진 발생 지역은 아우무리 연 에서는 3년 만의 지진입니다. 과거 이곳에서 2018년 11월 8일 규모 3.7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2018년 11월에 호카이도의 구나시리 섬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달 전인 2018년 9월에는 호카이도 이부리 동부 지진이 있었 습니다. 또한 유사점 중에 3년 전에도 일주일에 3번 지진 횟수가 감소하는 일이 있었 습니다. 그리고 니가타현에서 11월 18일에 두 번째 와 세 번째 지진이 연속 발생을 하였습니다. 규모는 2.7과 2.2이었습니다. 니가타 이 지역은 3일 전 11월 15일에 규모 2.8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니가타 이 지역의 작년 2020년 지진 발생 횟수는 4번이었고 올해는 벌써 10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10번 중에서 5번이 11월 달에 발생을 하였습니다. 2007년 이시가와 노도 지방 과 니가타현 gs 지방에 강진이 있었습니다. 또한 2021년 9월에도 이시가와 현 에서 진도우약에 강진이 있었기 때문에 이시가와 현과 니가타현 둘 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1월 19일에 지진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방송 녹화 시간은 저녁 8시 이고 현재 일본에서 19일에 3번의 지진 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9일 금요일 첫 번째 지진은 효고현 하미만하다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11월 13일 토요일에 규모 4.0과 14일 일요일에 규모 4.1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1995년 한신하와 지대 지진 발생 지역 과 인접한 곳이므로 각별한 주의 가 필요해 보입니다. 19일 두 번째 지진은 와카야마 현 북부 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8월 1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약 석 달 동안 와카야마 현 북부에서 23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시가와 현 노도 지역 다음으로 3개월 동안 가장 많은 지진이 발생 을 한 지역입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9일 세 번째 지진은 오키나와 근해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021년 1월 3일부터 11월 19일까지 오키나와 근해에서 총 24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 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